타고난 승부사 이상화 팀장. 압도적 피지컬을 가진 용병 1호. 줄리엔 컷. 오직 승립뿐이다. 팀 이상화 헌터스입니다. 컴온. 줄리엔 강한 헌터가 격투기, 합기도, 주지수. 웬만한 운동은 다 섭렵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몸 컨디션 어떻습니까? 컨디션 좋습니다. 줄리엔 강을 섭외를 했어요. 이기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파이팅! 이상화 헌터스의 점프 대결을 시작합니다. 오케, 오케, 오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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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3대 가면서 3대. 자, 그것도 분홍 색깔. 위에서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거리가 있나 봅니다. 자, 줄리엔 강 한번 볼까요? 자, 줄리엔 강 지금. 40만 원. 40만 원. 역방향. 거리는 짧지만. 반대로 와. 반대로 와. 반대로 와. 이거 어려운데. 했어, 했어, 했어. 역방향 안 돼. 네. 줄리엔 강도 그대로 가나요? 자, 줄리엔 강. 줄리엔 강. 줄리엔 강. 어렵겠네. 힘으로 이겼어. 여기 넘어오는 방법을 줄리엔 강은 알았어요. 점프하기가 어려워요. 저거는 지금 줄리엔 강만 할 수 있고요.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됩니다. 3분 10초. 컨디션이. 컨디션이 모태본보다는 줄리엔 강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다이아몬드 일단 공략합니다. 다이아몬드 공략하네요. 30만 원씩의 다이아몬드. 비탈진점 부대를 건너서. 여기는 편해요. 여기서 어디 선택할 것이냐. 이게 무섭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이거 참. 밑에죠, 바로 밑에죠.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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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게 던져서. 던져서. 저게 더 어렵다. 점프가 아니고 던지기 게임으로 바뀌겠다. 저걸 저렇게 올려놓을 수 있대요. 대단합니다. 팔이 길어서. 저거 올려놔. 바로 와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또 다 날라갔어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이게 뭐예요. 야, 난장판이네. 자, 보태범 출발. 1서버 천천히 가. 다발이 또 하나 떨어졌어요. 자, 줄리엔 강이 가봅니다. 줄리엔 강이 300만 원 캐시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300 간다. 1분의 벽이 깨집니다. 1분. 실패해야 돼. 자, 1분 안에 가져올 수 있을지. 자, 줄리엔 강 3m 도전. 줄리엔 강. 3m, 줄리엔 강. 자, 줄리엔 강, 줄리엔 강. 어, 설마. 3m, 줄리엔 강. 잡았어요. 줄리엔 강. 잡았어요. 예. 저기까지네, 저기까지네. 저거 성공하면 우리 갑자기. 자, 300만 원 땄습니다. 52초. 50초! 50초야. 자, 이거 목에 들으네요. 앞으로 쭉 뛰어야 돼. 쭉 뛰어야 돼요. 아, 천천히 와. 천천히. 자, 이거를. 자, 던져놓습니까? 던지나요. 아, 놔두고 올라왔나 봐. 안 돼. 큰일 났다. 이게 되겠다, 다음 타면. 알 수 있어. 천천히 와. 자, 던져놓습니까? 던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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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놓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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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는데. 야, 빨리 가. 15초. 왜? 15초야. 빨리 나와, 나와, 나와. 그냥 이성아 빕니다. 아무거나 갖고 와. 자, 8초. 7초. 와야죠. 5만 원이나 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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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종료. 정말 좋은 상황에서 도전을 했는데. 괜찮아. 그러게요. 야, 지금. 진짜, 저 진짜, 진짜 이기고 싶어요. 난 사실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해. 왜냐면 우린 계속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가는 연습을 했었잖아. 그래서 조금만 따라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두집자. 어설피 엥강이 형이 있으니까. 쌉시다. 네, 우리 팀상화. 예! 우릴 위하여. 나이스. 3, 2, 1. 자, 시작, 시작. 아, 짤리엥강. 시작. 아, 짤리엥강, 짤리엥강, 짤리엥강. 시작, 시작. 젤리엥강. 줄리엔장, 줄리엔장, 줄리엔장. 가운, 가운, 가운. 저건 갖고 온 거야? 100만 원? 마이! 들어, 들어. 줄리엔. 50만 원. 50만 원, 줄리엔장 많이 가져갑니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나이스! 대박이다, 대박. 이상화 팀장이 나옵니다. 이상화 팀장이 과감하게 승무술을 던지는군요. 근력과 섬세함을 또 지니고 있는 이상화 팀장이거든요. 저번에 나왔을 때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는 당기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출전을 하게 됐죠. 출발, 출발, 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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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그렇죠. 태산입니다. 회전목을 맞았어요. 회전목을 맞았어요. 이상화 회전목을 맞았습니다. 이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수구려, 수구려. 버텨, 버텨. 이상화가 한번 타격을 받았거든요. 백마락. 놓쳤어요, 놓쳤어요. 백마락. 됐다. 자, 놓쳤어요, 놓쳤어요.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타이밍, 한 번만, 한 번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잡았어. 잘했어. 저는 맞고 날아가길래 포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지, 봐야 돼요. 안 다쳤지? 눈빛 변해, 맞으니까. 2라운드 파워 게임. 이상화 팀장이 결과적으로는 백호 원터보다는 잘해. 진짜? 백호보다 더 많이 했어? 백호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러나 계력의 원터스와 팀 이상화 원터스 실망할 단계 아닙니다. 마지막 3라운드 클라이밍에 많은 금액의 캐시몬들이 걸려있습니다. 혼명의 3라운드 클라임 대결로 이어갑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생각, 좋아. 갈 수 있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 천천히. 지금 300만 원짜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최영재. 최영재도 다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좋아, 좋아. 슬리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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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떨어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 차분하게 넣어, 차분하게. 괜찮아, 괜찮아. 엥강이 형. 저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밑에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줄리앤강이 농구도 잘하기 때문에 그물 안에 넣는 데 일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00만 원짜리 시도합니다. 저거 넣는 거, 저거 막아야 돼요. 저거 막아야죠. 손이찬이 넣었습니다. 저거 막아야 됩니다. 손이찬.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농구에서 잘 집어넣어. 그러네. 밑에 있는 거, 10만 원짜리. 어릴. 농구가 장기인 줄리앤강. 더 높이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 높이에서, 농구. 줄리앤강 농구 잘해요. 최영재 헌터하고 줄리앤강 헌터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사우나를 갔다 온 듯한 그런 표정인데 오히려 저 손이찬 헌터는 땀도 별로 안 흘리네요. 여기가 뽀송뽀송해요, 지금. 땀 조금 나요. 저 원래 땀 많이 흘려요. 아, 땀 많이 흘려요? 계단 올라갈 때에도 땀 흘려요. 영광한 장소. 네. 어떤 게 좀 힘들었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그 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줄 잡고 올라가는 거. 예, 장난 아니에요. 거묵에 있어서 그리고 좀 더 어려워요.